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부에요 토지 등기록 그럼 제일 먼저 토지 등기록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 여기 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토지 등기록 딱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표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뭐라 쓰여 있어요 토지 표시라고 되어 있지요 밑에 보세요 토지 표시니까 표시번호 1번 접수가 이제 2000년 1월 15일 소재와 지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직동 10번지 지목은 대 면적은 359.2제곱미터 첫 번째 토지 등기록 표제부니까 토지 표시 뭐 적어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밑에다 보실래요 이렇게 쓰여서 이제 등기법에 의하여 여기 전산 2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자 지금은 등기소에 종이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조선상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갑부는 뭐 적어줘야죠 그렇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제 볼게요 갑부니까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돼 있지 이제 갑부예요 갑부 제라폐 무슨 칸 순위번호 1번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가 2000년 5월 7일 5762호고 등기원인은 2010년 5월 6일 매매라고 돼 있네 구분해야 돼 등기목적이 뭐다 각종 등기 제목 등기원인이 뭐다 목적이 나오되 이유 주로 매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권리자에 뭐 적어라 성명 주로 번호와 주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갑부 형태문을 보는 거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을구 을구는 뭐 적어줘야죠 그렇지 을구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돼 있습니다 대표 이제 이거 봐야 돼요 순위번호 1번이고 등기목적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근주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근주당권 등기목적이에요 접수실자 번호 있고 등기원인 등기원인은 뭐다 뭐 설정 계약 그러겠지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나 보세요 이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저당권은 꼭 그거 적어줘야 돼 채권액과 채무잔데 여기는 근주당권 그래요 현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파서 살 때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죠 근데 은행이 주로 무슨 등기예요 적어둔기예요 근주당권 이렇게 이제 여기는 그거 적어줘 채권 최고액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 이제 2억 5천 적어놨고 이제 채무자에 뭐 적어야 돼요 성명과 주소 적어주고 그 다음 이제 은행을 뭐라 불러요 은행이 이제 근주당권자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은행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형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시 자 표제분은 뭐 적어주고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도 있고 그건 표시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갑구는 뭐 적어주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것만 보면 참 좋은데 한번 더 봐야 돼 자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자 이 중에 자 고개 들고 공부한 척 하지 말고 자 자 자 자 이 중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파트 등기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지 잘 봤어 근데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 등기부는 뭔가 하면 이거는 토지나 단독주택에 관한 등기부예요 아파트는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거 이제 따져 볼게요 이제 보세요 옆에 페이지가 왔어요 이제 401페이지 자 우선 이제 자 줄을 잘 읽어봐요 이제 첫 번째가 여기 줄 그세요 1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1동 건물이 먼저 나와줬겠지 1동 건물이고 자 볼게요 자 표제부 옆에 가로 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응? 여기 1동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이제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2004년 10월 7일 소재와 지번은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회 1필지 땡땡아파트 101동 101동 거야 지금 101동 전체 자 그 다음 밑에 옆에 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있죠 슬라브 지붕 5층 아파트 각지 면적이 쫙 쓰여 있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여기가 제목이 1동 건물의 표시예요 1동 건물 그 명칭 알아야 돼? 하나 받고 밑에 칸에 보시죠 밑에 칸 가운데 이제 가로 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자 줄 그세요 이거 중요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야 명칭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101동 1동 건물 표지의 부위예요 위에는 무슨 칸? 1동 건물의 표시고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명칭이 구분하셔야 돼 자 한 번 더 여기서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소재와 지번은 1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지목은 대고 면적은 5만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2점 강남구 도곡동 100의 2 지목은 대 면적은 만 자 보세요 지금 아파트 부지가 지금 두 필지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0의 1 이 토지는 앞으로 1번이라 쓰고 도곡동 100의 2는 몇 번이라고? 2번이라 쓰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아파트 부지에 두 필지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자 1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1동 건물의 표시 밑에는 뭐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뭔가 하면 지금 제목이요 1동 건물 표제부죠 1동 건물 표제부인데 아파트 토지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야 지금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인데 뭐가 들어와 있다? 토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 오케이 한 가지 보셨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밑에 또 쭉 내려가서 이제 줄고 보세요 제목이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여기는 또 뭐다? 구분 건물의 표제부라 불러요 오케이 자 표제 옆에 가로 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전유부분이고 밑에 보세요 표시번호 1번 접수가 2004년 10월 7일 1층 101호 아까 우리가 이제 위에는 101동 거였죠 여기가 101동 101호 거예요 오케이 101동 101호 거 자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쪽 51.67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101동 101호 거예요 101호 101호 거물만 사는 거예요 토지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샀지 그럼 여기다 이제 밑에도 줄고 있어요 여기가 보면 여기가 대지권 표시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대지권 표시 옆에 딱 치고 자 표시번호 1번 대지권 종류에 1점이 돼 있죠 1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101호 소유자가 아파트 부지에 소유권 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비율은 15,000에 47대지 이제 그럼 내가 보세요 이제 아파트에서 101호로 사면 101호만 산 거예요 토지지만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혹시 아파트 살 때 건물은 잘 따져봤죠 대지권 비율은 봤어요 안 봤어요 아파트 잘못 산 거야 지금 재건축할 때 대지권 비율이 기준이에요 그럼 기왕이면 대지권 비율이 큰 거 사야 돼 작은 거 사야 돼 큰 거 사야 돼 봤어 안 봤어 잘못 샀잖아 지금 아파트를 지금 그래서 보세요 옛날 단층 아파트들은 대지권 비율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나면 돈이 생기는 거지 지금 고층 아파트들은 남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비율이 작으니까 확인하셔야 돼 다시 볼게요 문제가 뭔가 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본 적이 없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확인 확인 아파트 등기부예요 보세요 1동 건물 표제부죠 여기 이제 첫 번째 101동 표제부예요 꼭대기는 뭐가 쓰여 있고 1동 건물의 표시 101동 전체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 명칭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301호 거 위에는 무슨 칸이고 전유부분 건물 301호 101호 겁니다 밑에 칸이 뭐다 대지권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꼭 등기부 떼보셔야 돼 떼보시고 확인하셔야 돼 뭐라 쓰여 있는지 또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현장 한번 보세요 아파트는 지금 내가요 301호 살 때 토지 좀 같이 사왔죠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 대지권 아파트가 다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이 두 칸이 등기부예요 없어요 등기부 떼보면 101동 건물만 쫙 나와있고 이거만 나와있어요 건물만 이 두 칸이 없어요 그럼 그런 건물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물이 의외로 있어요 아파트는 조금 덜하고 우리 흔히 그런데죠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런데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 중계하면 중계사고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였어요 자 그럼 아파트에는 토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토지 등기부? 있어 우리 언제나 토지금을 별개니까 밑에 칸 보세요 밑에 칸에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제목을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파트 토지 등기 기록입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파트 부지도 별개 분간이죠 당연히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볼게요 갑구예요 갑구 갑구는 뭐 적어주실 수 있을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밑에 보세요 순위범으로 3번 줄 긋고 소유권 대지권 돼 있죠 뭔가 하면 이제 301호 건물하고 토지 소유권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자 그 다음에 접수가 이제 쭉 나와 있고 원인은 매매고지 보세요 여기 권리자란 건물 표시라고 돼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부 도곡동 100의 1 왜 일필지 맞죠? 100의 1이 똑같이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땡땡 아파트로 딱 돼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아파트 101동 여기는 이제 땡땡 아파트랑 묶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불러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나와야 되고 아파트 토지 등기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등기 형태 보시고 또 이제 하나 이제 가끔 또 질문하러 오세요 이제 내가 등기부 떼봤는데 우리 아파트는 토지 등기 없던데? 또 그러세요 있어 근데 이걸 전산으로 못 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토지 등기가 매수가 많을 수 있어요 콜리비로가 많았으면 매수 많아지겠죠? 그때는 전산으로 못 뗍니다 직접 가서 떼야 돼요 제가 한번 한번 예전에 떼 봤는데 300장 나오더라고요 소유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부지니까 이게 걸림이 되게 심했겠죠 그동안 그 외국은 300장 가까이 돼요 등기관이 떼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됐고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